여러분 저 인스타 올렸어요. 사진 봐주세요. 봤어. 기억하니까 오줌마 진짜. 저희도 올렸어요. 너무 예뻤어요. 저도 올렸어요. 오, 많이 예뻐. 잠시만. 아니 잠시만 알았다니까.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. 봐주세요. 어 뭐야. 저 인스타 올렸어요. 한 번 봐주세요. 뭐 있지? 뭐야? 인스타 인스타? 줄래? 응, 한 번 먹어봐. 안 보이는데? 아니야, 너무 예쁘게 나왔어. 아 너무 좋아. 뭐 한 거야? 빨리 어때요, 어때요, 어때? 5점 만점이야, 몇 점? 네? 5점 만점. 5점? 5점 만점. 왜 5점이야? 5점이 최고야. 반이 100점이지. 왜? 왜죠? 말해봐, 말해봐. 오! 안 돼, 안 돼. 와! 5점 하지 마. 진짠데? 나 맨날 이렇게 탔는데? 유키바루트. 미안해. 어디 올라온 거예요? 미안해. 너무 올렸어. 고마워.